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며칠 전 자료를 찾다가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명탐정 코난의 성우가 원피스에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탐정 코난 성우가 원피스에서 무슨 캐릭터를 더빙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성우 야마구치 카페 명탐정 코난에서 명탐정 코난의 주인공이자 모리란의 속구 친구인 고등학생 탐정 구도우 신이치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명탐정 코난 이전 작품 매직 카이도의 주인공으로 마소리 특히인 고등학생에서 계도키드가 된 쿠로바 카이도가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밀짚모자 멤버로 드레슬로자 에피소드 이후 형상급 2역이 돼 갓우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탐정 코난의 주인공은 성우 타카야마 미나미 명탐정 코난에서 명탐정 코난의 진짜 주인공으로 고등학생 탐정 구도우 신이치가 아포턱신 4869에 의해 어려진 에도가 코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아티스트 유괴사건 에피소드에 나온 캐릭터로 투믹스의 여성 보컬 타카야마 미나미가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TV 스페이셜, 루피 나카, 비경바다 중심대 모험의 오리지널 캐릭터로 해적일당에 의해 단 한 명의 육신이 어머니를 잃게 되어 해적을 싫어하는 소녀 하무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 야마자키 와카나 명탐정 코난에서 명탐정 코난의 히로인이자 치니치의 소꿉친구로 총알을 피할 수 있는 능력자인 모오리란을 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코코마의 주민 벨메일이 키운 나미의 의자매 노지코 역할을 하였으며 그리고 전 드레스로자의 벨 이왕여이자 퀴로스의 아내이며 그리고 레베카의 엄마인 스칼레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 하야시바라 메구미 명탐정 코난에서 검은조직의 과학자이자 아포토신 4869를 개발한 미아노시오와 자살을 하기 위해 복용한 아포토신에 의해 어려진 하이바라 아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드레스로자의 전 공주인 스칼렛과 전 리크 왕국 군대장 퀴로스의 딸인 레베카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 타나카 히데유키 명탐정 코난에서 세계적인 미스터리 작가로 어둠의 낙작이라는 히트작이 있으며 구도우 신이치의 아버지 구도우 유사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왕의 부하 칠무엘 중 한명으로 드레스로자의 국왕이자 디세계에서는 조코라는 별명을 가진 어둠의 중매인 돈키호테 도프랑민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우 코야마 리키야 명탐정 코난에서 자택근무를 하고 있는 돌파리 탐정으로 모오리란의 아버지 모오리 코고로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CIA 촛보원으로 거문조직에 잔입을 했지만 정체가 발각되기 직전 자결을 한 미지나시 레나의 아버지 에다 혼도를 담당하였습니다. 원피스에서는 여자 검투사 레베카 옆에서 장량감 모습으로 지켜온 외다리 병정이지만 사실 리쿠왕국의 군대장 히로스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 마츠이나오코 명탐정 코난에서 모오리란의 절친한 친구이며 켜고쿠 마코토라는 남자친구가 있는 스즈키 재벌의 아가씨 스즈키 소노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돈키호테 패밀리의 간부이며 트라팔과 로우의 능력으로 인해 인면조 하피로 개조된 눈눈 열매의 능력자 하피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 히야만 노부이키 명탐정 코난에서 하이더 고등학교 가라이더 부주장이며 400점 무패의 기록을 소유한 코트의 기공자 켜고쿠 마코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바로쿠 워크스 오피셜 에이전트로 높은 지식을 이용해 사악한 계략을 사용했으며 현재 버키즈 딜리버즈의 간부가 돼 미스터 3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배우 아츠미 키오시를 모티브로 한 해군 본부 중장으로 대장후보였던 토킥학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 차오린 명탐정 코난에서 경시청 수사 일가 경보로 타카기와 사토 형사의 상사이며 모리 코고로가 형사 시절 선배이기도 한 메굴의 주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곳으로 유명한 총룡인의 한명으로 살이 분별조차 못하는 무뇌아인 차를로스 성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 타카기와타루 명탐정 코난에서 테이타 초등학교 1학년 비반으로 소년탐정단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 장화돕밥을 좋아하는 코지마 겐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경시청 수사 일가 형사로 현재 사토 형사와 연애를 하고 있는 타카기와타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루페에게 참패한 뒤 돈키호테 패밀리의 구성원이 된 베라미 해적단의 손장 하이에나 베라미 역할을 하였으며 그리고 인어공지 시라오시를 10년동안 스토킹을 하 프라잉 해적단의 손장이자 괭이상어 어인이 반더데킹굿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 치바이시 명탐정 코난에서 타카기와 같은 경시청 수사 일가 형사이며 현재 테이탄 초등학교 동창이자 교통안전과 나이코와 러브라인을 진행중인 치바 카즈노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돈키호테 패밀리의 간부로 규칙을 중시하는 원칙주의자이며 펑펑 예매 능력자인 글라디우스 역할을 하였으며 그리고 신어인 해적단의 전투원이자 괭장어 어인이 하몬드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 오가타 케니치 명탐정 코난에서 주인공 에도가 코난의 도구를 만들어준 천재발명가이며 구도우 지니치의 이웃완촌이 아가사 시로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드레스 로자에 사는 난쟁이 톤탄타족으로 톤탄타 왕국의 구강 간초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 오타니크에 명탐정 코난에서 테이탄 초등학교 1학년 비반으로 소년탐정단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항상 존댓말을 하고 있는 츠브리아야 미치이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밀짚모자 멤버의 손이이며 사람사람 열매를 먹은 파란꽃으로 토니토리 초파 역할을 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에피소드에 여러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키시노 유키마사 명탐정 코난에서 마츠모토 키오나 다음으로 부임한 경실청 수사위가 관리관이며 현재 러메 후보 중 한명이 쿠로다 효웨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최초의 악역으로 등장한 인물이며 이후 각종 패러디로 인해 인기가 높아진 산정화 히그마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 오키아를 요타로 명탐정 코난에서 도쿄대학 공학부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대학원생이지만 사실 아카이 슈이치가 변장한 모습인 오키아 수바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탐정 코난 극장판 미궁의 십자루에 처음 나온 캐릭터로 교토부경 경부이며 항상 애원동물 다람쥐를 어깨에 데리고 다니는 아야나 코지 후미마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원피스에서는 세계정부 부속기가 CP9의 첩보원이었지만 현재 CP0의 첩보원이 되었으며 우섭처럼 길면서 사각코를 가질 카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 최고전력인 해군대장 중에 한 명으로 노란 원숭이 키자루의 이대성우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 후루야토오루 명탐정 코난에서 모리탐정의 제자이며 카페 포하로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실 거문조직의 법원으로 잔입한 공황경찰 암으로토오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이스더블루 고아왕국의 귀족 출신으로 에이스와 루피의 의응제이며 2대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자인 사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히다카 노지코 명탐정 코난에서 테이탄 고등학교의 전학생으로 남자로 착각했을 정도의 보이시자 외모를 가지고 있는 요고생 탐정 세라 마스미를 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해군에 입대를 했지만 고향인 코코마을로 돌아와 나미야 노지코를 키운 양어머니 벨메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우 모리카 토시유키 명탐정 코난에서 마스미의 두 번째 오빠이며 교통과 유미의 남자친구로 현재 장기 7관왕을 노리고 있는 하네다 슈기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는 아론 일당의 정관부이며 현재 해상타코야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문어의 하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늘성 에피소드에서 속성으로 인해 루피에게 패배한 엔해를 담당하였습니다. 성우 이케다 슈이치 명탐정 코난에서 FBI의 촛보원으로 뛰어난 두뇌와 저격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FBI의 전식적 지주인 아카이 슈이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로바 카이도의 아버지이자 초대 계도키드인 쿠로바 토이치를 담당하였습니다. 원피스에서는 어린 루피를 구하면서 왼팔을 희생한 붉은머리 해적단의 대두목이자 사왕중의 한 명이 쌍크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명탐정 코난 성우가 원피스에서 더빙한 캐릭터를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성우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기대해주시길 바라며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버튼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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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